저분들 고양이 집들 한 번 보세요. 고양이들 상당히 많지요? 우리 야옹이들 어디 가앉냐? 야옹아 야옹아 한 마리 다 앉아가 있고 저 또 나무에 또 두 마리 앉아가 있네 야옹아 아직 아직 어린애들 저쪽편에 갔다 저 또 저 안으로도 집에 있거든요 나도 여기 있다고 한 번씩 밥 주러 오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밥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밥 주지만 야옹이 야옹아 야옹아 억수로 많거든요 지금 새바리가 보이는데 좀 더 고양이 집다리입니다 고양이 집다리 야옹이 집다리에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